내가 생각했었던 마지막 화엔 멋진 엔딩곡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별일 없이 끝날 거라고 막연하게도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화엔 어떤 사람들인 걸 다룰까 했었고 너랑 난 당연히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마지막 화엔 어떤 사람들인 걸 다룰까 했었고 너랑 난 당연히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함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시작했었던 첫 번째 화에서는 어떤 문제나 사건들 속에서라도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모든 다 해결하고 이겨낼 줄만 알았어 마지막 화엔 어떤 사람도 날 기다릴까 했었고 너랑 난 당연히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마지막 화엔 어떤 사람들이 날 기다릴까 했었고 너랑 난 당연히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함께해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함께해 주인공이란 마지막에도 언제와 함께해 주인공이란 sera 함께해 주인공이란 마지막에 compartil해 주인공이란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딱 arrow 좋은가 너뿐한 꿈을 만날 수 있도록 해봐 그대는 내 꿈을 만났을까 마지막 화엔 어떤 사람들이 날 기다릴까 했었고 너랑 난 당연히 주인공이라 마지막에도